어젠 생각이 많아서 핑계를 대고서 이 사진을 보면서 집에만 있었어 그냥 욕심이 많아서 상처를 내면서까지 쉬고 있었던 걸까 생각이 들었어 사랑한단 말이 잘 되지 않았어 혼자가 편하단 착각도 괜찮다는 말이 벗돼 버려서 이러다 말겠지 그냥 쉽지가 않아졌어 흔한 사람들 속에서 헷갈리지 않는 거 그냥 누군가에겐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